고일 21년 6월 모의고사 수업하겠습니다. 21번 유형의 문제는 한 3년 전 정도부터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어떤 부분에 밑줄 쳐놓고 얘의 원래 의미를 그래서 want to use a hammer 가 의미하는게 뭔지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뭐 망치를 사용하고 싶어한다 이런 뜻이죠. 망치를 사용하고 싶어한다 가 답이 될 수 없을 거구요 그래서 망치를 사용하고 싶어한다는 것의 메타포가 뭔지 메타포 찾기 좀 은유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 자 그래서 we have a tendency to interpret events selectively 자 첫 분장 늘 중요하다고 했구요 그래서 tendency 경향성이죠 tendency 경향 모르는 단어들 바로바로 뜻 적어놓고 익히시구요 tendency 경향성 interpret 해석하다 selectively 선택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옆에 보고 단어뜻을 추측할 수 있으면 둬도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구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공법으로서 tendenc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향성이냐 to interpret events selectively 여러가지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다 자 이제는 국어 문제라고 했죠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벤트를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일이 나옵니다. 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고 불이 켜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지만 그 점을 신경쓰고 있는 사람들 아 선풍기 돌아가고 있네 라고 그거를 막 이렇게 뭐 interpret 하는 사람은 없죠 선풍기 돌아가는갑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그니까 동시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벤트들 중에서 selectively 선택적으로 좀 더 내가 집중해서 보는게 있다라는 얘기를 한거에요 전문장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좀 더 신경쓰는게 있고 신경쓰지 않는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집중하는게 있고 동시에 수많은 일이 나오고 있지만 내가 좀 더 집중하는게 있고 집중하지 않는게 있다라는 우리말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if we want things to be this way or that way we can most certainly select stack or arrange evidence in a way that supports such a viewpoint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 여기서 쉼표가 있구요 쉼표가 있어주는게 좋겠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여기에 things는 events하고 같은 events를 또 쓰기 싫으니까 비슷한 뜻에 things를 넣은거에요 그래서 want a to do를 써서 우리 여러가지 일들이 이런식이 되거나 저런식이 되기를 만약 원한다면 그니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원한다면 우리는 can most certainly select stack 여까지 계속 동사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뭐하고 선택하고 쌓아놓고 또는 뭐한다 준비해 놓는다 arrange 하면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거에요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뭔가를 여기에 이제 여기에 셀렉트 동사 스택 동사 arrange의 목적어가 evidence 거든요 evidence의 뜻은 증거죠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증거를 선택하거나 쌓아놓고나 또는 뭐 경상도 사투리하면 단돌에 한다고 그럴까요 단돌에 넣는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증거를 evidence를 select하고 stack하고 arrange하는 방법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어떤 식으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식으로 in a way that supports such a viewpoint 그래서 뒷받침하는거죠 뒷받침하는 무엇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관점을 그래서 in a way that supports such a viewpoint의 뜻은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선택하거나 쌓아놓거나 또는 준비해 놓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있죠 이런 이런 유형 별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글의 내용이 매우 개념적입니다 매우 개념적 글이기 때문에 국어적 능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또는 저렇게 되기 events가 이렇게 되기나 또는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이 뒤에 가있죠 방식으로 증거를 선택하거나 쌓거나 배열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 여기에 말하는 증거라는 것은 어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것은 어떤 일이 그니까 뭐 A라는 일이 일고 나서 B라는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A라는 일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B가 일어나더라 뭐 하늘에 뭐 천둥봉개가 치면 B가 내리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B가 내리기를 원한다 치자 내가 만약 B가 내리기를 원한다면 뭐 뭐 제비가 하늘을 이렇게 높이 날아다니는 거는 B가 내릴 증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B가 내리기를 원한다면 뭐 천둥봉개가 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제비가 하늘 높이 일어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내 눈에는 뭐만 보인다 내가 B가 오기를 바란다면 서로 상반된 증거 중에 제비가 하늘 높이 나르는 B가 오지 않을 거란 증거와 천둥봉개가 치는 B가 오는 증거 중에서 뭐를 더 집중한다? 내가 B가 오기를 원한다면 천둥봉개가 치는 것에 좀 더 집중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글은 뭐냐? 확증편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확증편향 확증편향이 뭐 그런 얘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인다 이런 얘기 하자 믿고 싶은 대로 보인다 나는 이런 일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낌새랑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낌새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나는 어디에만 집중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증거에만 그러한 사건들 이벤트나 띵즈에만 뭐한다? 집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문법적인 거는 여기서 좀 얘기할 게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 안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경향은 경향인데 어떤 경향? 해석하는 경향 다른 형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셀렉티브가 아니고 셀렉티블리가 돼야 되겠죠 부사가 와야 될 자리 뭐 형용사 올 자리냐 부사 올 자리냐 그런 문법 그 다음에 인어웨이 데 서포츠 서치어 뷰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게 관계사 대시라는 거 관계사 대시니까 뒤에 지금 축격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여기에 동사가 요 형태 선행사가 away고 away는 단수니까 서포트가 아니고 서포트가 돼야 되죠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증거라는 얘기는 여기 증거라고만 해석하면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그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낌새 전조라고 할까요? 전조 다음에 그니까 여기에 단어의 뜻은 증건데 해석상은 전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전조를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모아놓는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애들은 이제 다른 말로만 포커스의 의미입니다 포커스 셀렉트 스택 어레인지가 포커스의 의미인거야 집중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쌓아놓고 선택하고 쌓아놓고 이렇게 차려놓는다 라는 얘기가 집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그러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관점이란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확증편향에 대한 겁니다 확증편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이는 거 그게 아닌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게 아닌데 내가 이러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전조가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selective perception is based on what seems us to stand out 일단 단어적인 설명하면 일단 perception 하면 인지, 인식입니다 인지, 인식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stand out 눈에 띄다 라는 뜻입니다 perception, 인지, 인식 그 다음에 be based on 하면 뭐뭐에 기초한다는 얘기죠 뭐뭐에 기초한다 어디 어디에 기발한다 be based is based on be based on 어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어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stand out 눈에 띄다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관계사 what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해석은 옆에도 나와있지만 선택적 인식은 기초하고 있다 어디에 기초한다 what seems to us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 눈에 띄게 보이는 것 선택적 인식이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도드라져 보이는 것들에게 기초하고 있다 자 우리들에게 도드라져 보이는 것 이란 뜻인데요 우리들에게 도드라지게 우리들에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내가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만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보더라도 만화로 된 것들이 나한테 어때 보이는 거야 stand out 해 보인단 말이야 내가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어떤 아이돌 그룹 뭐 bts 같은데 관심이 있다 그럼 내가 하는 수많은 주저리 주저리 중에서 bts 라는 말이 stand out 한 거죠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집중은 우리들에게 어때 보이는 것 to stand out 해 보이는 것 에 기초한다 우리 눈에 띄는 것에 선택적인 인지를 하게 된다 그것만 골라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게 된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얘기했듯이 셀렉 이번에는 perception이란 명사를 꾸며되니까 형용사 형태가 있구요 셀렉티블리 오면 안 되겠구요 그 다음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더 띵 덫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at 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에게 눈에 띄게 보이는 그 다음에 심 2가 두 번 나오는데 여기에 2는 전시사의 2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 1이니까 심 2는 많이 만나봤어 심 2 심 뒤에 심즈 2 스탠드아웃 심 2도 하면 뭐뭐인 듯 보인다 스탠드아웃이 눈에 띄다니까 눈에 띄는 듯 보인단데 what 때문에 보이는 거 우리들에게 눈에 띄게 남들과는 차별되게 눈에 띄는 것들에게 기초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선택하려고 그러면 잘 띄어야 되겠죠 눈에 제가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however 떴습니다 늘 중요하죠 however가 뜨면 글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구요 부분적으로 뒤집을 수도 있는데 어떤지 보겠습니다 however what seems to us to be standing out may very well be related to our goals to be to be to be 여기서부터 쭉 해갖고 비슷한 얘기를 쭉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야 돼요 비슷한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그 외에도 문법장에 계속해서 관계되면서 what이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의 동사는 may very well be related to 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글러스 꼭 알아둬야 될 수고가 be related to be related to be related to be related to 앞에 했던 말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뭐 조금 강조하거나 조금 더 좁히는 그런 how have 입니다 역접 물론 의미 해석은 해석은 역접처럼 하지만 글 전체를 뒤집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보이는 얘가 계속해서 것이죠 것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 어떤 듯 to be standing out 눈에 띄는 듯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눈에 좀 더 들어오는 것 한번 길어봤자 it 여기가 주어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동사 시작했어요 매우 우리들에게 매우 눈에 띄는 듯 보이는 것들은 매우 관련성이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누구랑 우리들의 목표 관심 기대 과거의 경험 또는 현재의 요구 뭐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지금 닥친 상황에 대한 어떤 현재의 요구사항 과거의 경험 기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막 세세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 이게 결국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라는 말로 간단하게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관심 기대 과거의 경험 또는 현재의 필요 어떤 뭐에 대한 주어진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상황 속에 어떤 시추에이션 속에 수많은 이벤트가 지금 여기 시추에이션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어떤 수업이라는 시추에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고 여러분들이 화면에 펴져 있고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그중에 내가 관심 있는 것에 그러니까 이제 뭐야 수업에 관심 없으면 갑자기 만화를 그리고 있고 뭐 이런거죠 그쵸 내 귀에 그러니까 셀렉티브 내가 하는 말은 안 들리는 거죠 내가 보여주는 건 안 보이는 거고 그렇잖아 맨날 만화 그린 친구 제가요? 뭐 이런 표정이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 두드려져 보이는 것은 우리들의 목표 관심사 기대 과거의 경험 또는 상황에 대한 현재의 요구와 매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랑 관심 있는 게 우리 눈에 두드려져 보인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니까 뭐 좀 다른 예를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지 그 토요일 일요일날 뭐 이렇게 가요 프로그램 있잖아 가수들 막 나오는 프로그램 수많은 가수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뭐야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나오면 걔만 골라서 보는 거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비유식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with a hammer in hand everything everything looks like a nail 지금부터 비유가 나오고 메타포가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어 여기에 사용된 거는 일단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with a 어떤 이라고 해서 a가 어떤 상태일 때 라는 뜻입니다 a가 어떤 상태일 때 그래서 뭐 망치가 손에 들려있는 상태일 때 everything looks like a nail 모든 것이 못 같아 보인다 뭐 nail은 손톱이란 뜻도 있지만 못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with a hammer in hand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 같아 보인다 못 같아 보인다 이게 뭐를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망치를 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망치를 왜 지고 있어 뭐 빵빵빵빵 하려고 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치려고 하는 게 나의 뭐고 goal이고 나의 interest이고 나의 expectation이고 나의 current demand 내가 현재 해야 될 일이면 그러면 모든 수많은 여기에서 everything looks like a nail 뭘 비교하고 있냐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상황이 못 같아 내가 내리쳐야 될 것만 같이 보인다 그렇습니까 선택적인 인지를 하게 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들 피부에 어떤 그 뭐야 뭐야 이렇게 닿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 집중합니까 집중하지 않죠 그렇죠 만약에 뭐 까실까실한 게 있다 뭐 이러면 거기에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냥 평범한 늘어 입던 옷이라면 옷이 내 몸을 누르고 있는 게 내 나한테 인지되진 않는단 말이야 신경 안 셀렉티블리하게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디스쿼트 자 여기에 쌍따옴표 띵 띵 있죠 이런 쿼트를 보고 뭐 속담 격언 인형문이라는데 요 부분 지금 디스쿼트가 얘기하는 건 요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인형문은 인형문은 쌍따옴표 하나니까 하이라이트 동서를 썼고요 이 인형문이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The phenomenon of selective perception 뭐의 뭐를 선택적 인지의 현상을 선택적 인지 현상을 얘기해주는 선택적 인지가 뭔지를 보여주는 이건 쿼트다 흠 인형문이다 흠 흠 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거죠 If we want to use a hammer 만약 우리가 망치를 쓰고 싶다면 then the world around us 가 may begin to look 뭐하기 시작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흠 자 그 다음에 as though as though 하면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as if 로 바꿔 쓸 수 있고 as though as if 주어동사 하면 어떻게 해서 되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 if the world is full of names as if 마치 the world가 뭐야 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If we want to use a hammer 만약 우리가 그러니까 망치를 쓰고 싶다 망치를 쓰고 있다면 이란 말이 with a hammer in hand하고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흠 그러면 세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may begin to look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as though the world is full of names 세상이 못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want to use a hammer가 망치를 쓰고 싶다가 무슨 뜻이냐 라고 하라 그랬는데요 망치를 쓰고 싶다가 무슨 뜻이냐 자 are unwilling to stand out 자 unwilling 하면 꺼리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꺼리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면 if we are unwilling to stand out 하면 우리가 뭐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구요 해상되지 않겠죠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는다 조용히 짱 박혀 있고 싶다 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make our effort meaningless effort 하면 노력이죠 노력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만든다 의미 없이 여기다 넣으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의미 없이 만들고 싶다면 도 아니죠 노력을 헛되게 하고 싶다면 이 아니죠 이렇게 넣어봅니다 want to use a hammer that make our effort meaningless 버스를 넣어서 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end to do 하면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입니다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intend to do 아까 tendency 라는 단어 나왔었어요 tendency 경향성이었고 intend to do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같은 말은 mean to do 입니다 mean to do mean to do 하죠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intend to do 해도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intend to do something 뭔가 하고 하기를 의도한대요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뭘 하고 싶어한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대로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바라는 대로 뭘 하고 싶어한다 이거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게 내가 관심사대로 하는 거 내 기대대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hope others 여기에 대시 생략했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hope that others have a viewpoint similar to us similar to 하면 비슷한 이란 뜻입니다 비슷한 유사한 그 다음에 ours 뭐 대신 왔냐 our viewpoint 대신 왔습니다 우리들의 관점이죠 흠 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have a way of thinking have a way of thinking 사고 방식을 갖는 거죠 생각하는 방법 사고 방식 사고 방식 사고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못 외워지는 수용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사고 방식을 가진다 어 딴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하게 될 거야 이런 것도 아니죠 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in a certain way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 문제가 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한 방식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라는 의미인 거예요 담겨있는 함의가 물론 단어의 뜻은 특정한 방식으로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ant to use a hammer 하여튼 망치를 쓰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망치를 들고 있다 망치가 감고 있는 메타포로는 뭐예요? 관심사죠 관심사 망치를 손에 들고 있다 내가 bts를 좋아한다 하고 비슷한 비유인 겁니다 지금 어떤 특정 아이돌 그룹을 좋아한다 라는 거 하고 망치를 손에 들고 있다 라는 거 하고 됐습니까?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이 한번 그려보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겠죠? 맞습니까? 선택적 인지에 대한 선택적 인지에 대한 선택적 인지 선택적 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심투두 하면 뭐뭐인 듯 보인다 그 다음에 셀렉티브 퍼셉션 선택적 인지 골라서 받아들이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22 요지 파악입니다 오케이 먼저 쭉 표시하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나오죠 이거 비슷한 말 흠 자 단어 뜻은 모르는 것들 어템트 시도하답니다 어템트 시도하다 그 다음에 rather than은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rather than 이렇게 했었죠 a rather than b 했습니다 그니까 rather than d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지금 여기 엄청 긴 문장인데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대충 해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rather than d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별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아니냐면요 여기에 쉼표 있죠 그니까 얘는 이 rather than에 대한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rather tha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필자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필자가 강조하는 건 어디서부터냐 teachers부터 이 뒷부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 rather than 이 원래 원래의 rather than의 병렬 구조대로 하면 teachers can better motivate students by considering their work as incompetent and then requiring additional effort rather than attempting to punish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ith a low grade 성적이 좋지 않은 이고요 뭐 mark in the hope mark는 여기서 동서로 써 있습니다 mark는 뭐 표시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ncourage motivate 하고 동의어죠 encourage motivate encourage 뭐 뭐 권장하다 라는 뜻이고요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전부 다 뭐 하도록 만들 때 쓰는 거죠 뭐 하도록 만든다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motivate 동기부여하다 뭐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뭐 incomplete 하면 complete의 반대말이죠 incomplete는 미완성된 이라 뜻입니다 미완성된 complete가 완성된 이니까 incomplete 미완성된 그 다음에 require require는 need의 뜻입니다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acquire는 얻다 였습니다 require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거 acquire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acquiring 이딴거 오면 안 돼요 비교입니다 이 자리에 acquiring 이 못 온 이유는 acquire는 뭐하다 획득하다 얻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acquire는 얻다 라는 뜻이고 get의 뜻입니다 get require는 필요로 한다 라는 뜻입니다 require 요구하다 필요로 한다 꼭 있어야 한다 acquire require 구분하시고요 뭐 additional effort는 additional 추가적인 effort 노력 예유라 단어만 설명하고 있으면 어 힘이 빠지냐 추가적인 노력 additional effort 자 자 그래서 이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teachers 부터라 했어 그니까 여기는 크게 힘들지 말고 해석합니다 자 렛는 attempting to punish 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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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트 with a low-grade OR 자 여기에 OR 다음에 마크가 왜 이끌어지냐면 attempting to 마크가 생산됐기 때문이야 attempting to 병렬구조 병렬구조 병렬구조에서 attempting to 다음에 동선원형이죠 그니까 똑같이 attempting to 마크가 생산된거야 attempting to 가 생산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어떤 표시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래서 표시 뭐 in the hub 바램에서 라는 뜻입니다 어떤 바램에서 표시를 막 그러니까 뭐 a b 이렇게 써주는걸 마크를 어 너 a다 넌 b다 이렇게 마크 해주는거 그 다음에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냐 attempting to punish attempting to mark 를 앞만 길어봤자 it 한거야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벌을 주거라 또는 어떤 바램을 가지고서 뭐하는 대신에 a b 라고 성적을 매기는 대신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벌을 주거나 또는 성적을 매기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언제 하도록 미래에 미래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뭐 할거라 뭐 할거라는 encourage 해줄거라는 기대로 이런 짓을 벌 죽이는 이 사람이 결국 레더된 뒤에 포니쉬 하란 말이야 포니쉬 하지 말란 말이야 포니쉬 하지 말란 말이야 성적 매기란 말이야 성적 매기지 말란 말이야 성적 매기지 말란 말이야 성적 매기지 말란 말이야 또는 mark 성적을 매기는 대신에 비추 란 말이야 지금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다 더 잘 동기부여 할 수 있다 학생들을 뭐 함으로써 그래서 considering their work 자 그 다음 사용된 구조는 consider a as b 입니다 consider a as b consider a as b 하면 a를 b 라고 여긴다 라는 의미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일을 여김으로써 모인 듯 미완성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로 하는 한다라고 여김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잘 동기부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티처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필자가 더 권하는 거야 요약하면 학생들이 성적을 못 바꿔라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걔들은 벌을 주거나 성적을 마크 마크하지 말고 차라리 뭐 해라 어 이거 덜 됐어 덜 됐구나 덜 됐구나 어 더 노력이 필요해 라고 뭐 함으로써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 짓지 마라 결론 짓지 말고 아직 결론이 안 난 걸로 열어 놓으란 말이야 어떤 과제를 주었을 때 그것이 어떤 요구하는 수준까지 레벨까지 학생들이 하지 못했을 때는 아 넌 F야 아 너 벌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아직 덜 됐구나 에디셔널 에폴트가 필요되고 요구되는구나 좀 더 노력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뭐 이런게 나오면 지금 이제 이런 뭐 이런 장소 어떤 장소가 나오죠 장소가 나오니까 지금 뭐했던 사람들 얘기하겠어 그래서 벌을 주거나 어떤 점수를 주고 나서 결론을 지은게 아니고 열린 결말 어 나 아직 덜 됐구나 라고 한 어떤 예가 나오는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 이름이 나와요 teachers at 비치우드 미더스쿨 in 비치우드에서 오하이오가 해서 뭐했다 레코드한다 스튜던츠의 그레이드를 as A, B, C or I 그니까 보통은 A, B, C or F죠 그쵸 그니까 F 대신에 뭘 준단 말이야 I를 준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이 중학교에 오하이오 중에 있는 이 중학교에 선생님들이 레코드 뭐한다? 기록한다 학생들의 성적을 뭐로써 뭐 계속해서 뭐뭐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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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또는 I로 성적을 준다 어 넌 A야 넌 B야 넌 C야 어 너는 빨리 덜 끝났네 I 그니까 fail이라고 하지 않고 실패! 라고 하지 않고 incomplete 덜 됐구나 additional effort 를 해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말한 말은 for example 같은거죠 여기 만약에 접속 부사를 넣으라면 for example 같은걸 넣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넣을 수 있겠죠 for example 벽 그니까 punish 한 예야 아니면은 어 incomplete 라고 consider 해 준거야 incomplete 라고 여겨준 거죠 지금 그 예를 하고 있음 그니까 F 대신 I를 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tudents who receive an I grade 이거를 주어 I라고 생각하면 안돼 incomplete are required to do additional work in order to bring their performance up to unacceptable level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게 be required to do 입니다 be required to do 는 need to do 랑 같고요 그 다음에 have to do 하고 같고 should do 하고 같죠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require 가 요구하다는데 지금 요구되어진다 라는 얘기니까 해야만 된다는 얘기 할 때 쓰는 거예요 be required to do have to do need to do 해야만 한다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bring a up to b 하면 a를 b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라는 뜻이겠죠 bring a up to b a를 b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그 다음에 acceptable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란 뜻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student who receive an I grade i grade i란 incomplete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추가적인 일을 해야만 한다 추가적인 워크 additional 워크를 are required to do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왜 해야되는데요 in order to bring their performance 여기에 퍼포먼스는 성적이란 뜻이죠 grade 하고 같은 뜻으로 지금 쓰였습니다 원래 퍼포먼스의 뜻은 수행 능력 또는 공연 이런 뜻이 있죠 그들의 성적을 up to unacceptable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additional 워크를 to do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 너 덜 됐구나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이런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dispolicy가 나오겠습니다 dispolicy는 앞문장에 하는거죠 그래서 F 주는 대신에 I 준 다음에 어 additional work 해야 되겠네 하는거 이걸 얘기합니다 비베이스도 또 나왔죠 The belief 그 다음에 뭐하는 대신지 중요하겠죠 that students perform at a failure level 그 다음에 or the score submit이 왜 이 꼬라지인지 우리가 검토하면 되겠죠 or submit okay failing work in large part because teachers accepte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막 하는게 아니고 뭔가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믿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학생들이 한다 수행한다 수행한다 어디에서 add a failure level 학생들이 실패하는 수준이죠 실패하는 수준 또는 student 가 생겨됐기 때문에 perform하고 똑같은 형태의 동사 submit이 나왔습니다 submit 병렬구조에서 student perform or student submit 이렇게 됐습니다 자 submit은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이게 제출하다는 뜻도 있고 행복하다 뜻도 있기 때문에 제출하다 행복하다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여기서는 뒤에 failing walk 니까 됐습니까 실패한 작업이니까 제출하다는거죠 제출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어라지 파트는 대부분 주로 이런 뜻입니다 주로 많은 다수가 다수가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게 다만 보니까 좋은 거에요 안 좋은 거에요 지금 여기에 death 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뭡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믿음의 믿음의 믿음인데 학생들이 한다 두의 뜻입니다 at a failure level 그러니까 이게 successful 레벨이 아니고 failure 레벨이니까 F 받는 수준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공부를 한다 F 받는 수준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뭐 한다 제출한다 뭘 제출해요 이것도 또 F 받을 일이죠 F 받을 일 오케이 대부분 왜 학생들이 그것을 뭐 해주기 때문에 받아주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 가르치는 거 뭡니까 어 워크를 얘기하는 거죠 워크 학업을 얘기하는 거죠 학업 학업이나 또는 숙제 같은 거겠죠 숙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수준의 그것도 뭐 해줘요 failing 레벨에 failure 레벨에 워크도 뭐 해주기 때문에 받아주기 때문에 받아주고 나서 뭘 줘야 F를 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death은 동격의 death입니다 해석은 마치 관계사처럼 보이지만 동격의 death이기 때문에 동격의 death인 걸 증명하는 건 만약에 만약에 얘가 동격의 death이 아니고 관계사의 death이라면 더 belief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더 belief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대띠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빈대가 없어 지금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위치 같은 것으로 바꿔 쓰려고 하는 시도는 틀린 시도입니다 됐습니까 동격의 death이라고 하고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낙제 수준으로 퍼폼하거나 add up value 그러니까 students perform add up value 레벨이었어 or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아 이게 좋은 거란 말이야 안 좋은 거란 말이야 자 여기에 보면 긍정적 단어가 보이냐 부정적 단어가 보이냐면요 부정적 단어가 보이고 이 부정적 단어들의 원인이 because 뒷부분이야 결국 뭐야 accept 해준다는 거 받아준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받아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받아주지 않는 성적이 뭐예요 incomplete 미완성된 거죠 미완성됐겠으니까 accept 하겠어요 accept 안 하겠어요 accept 안 하겠죠 어 이거 미완성이네 도랬네 완성해갖고 와 이렇게 한단 말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The bitchywood teacher's reason that 자 reason이 이제 동사로 쓰였습니다 reason에 여러분들 그 앞에 명사로서 주로 만나봤고 이유 라는 뜻인데 여기선 동사입니다 that if they no longer accept substandard work students will not submit it 됐습니까 그래서 reason은 뜻이 추론한다 라는 뜻입니다 추론한다 그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뜻이 think의 뜻입니다 think think 대신에 reason을 쓴 거예요 추론한다 그 다음에 that은 또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that인데 이번에는 목적은 동격의 that이 아니고 동격의 that과 건만드는 that의 공통점은 다 완벽한 문장이란 점인데 지금은 reason 동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belief 앞에 있는 아 belief 뒤에 있는 that을 생략할 수 없지만 이 that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칭찾기에서 day는 student가 아니고 teachers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의 선생님들이 생각한다 만약 선생님들이 no longer accept 뭐 더이상 no longer 하면 더이상 하지 않는다죠 더이상 뭐 해주지 않는다면 받아주지 않는다면 substandard work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substandard sub하고 standard 사이에 대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긴 하지만 자 sub이 붙으면 자 sub이 붙었을 때 sub의 뜻은 sub이 붙은 단어 중에 뭐 submarine 이런 단어가 있어 submarine 또는 뭐 sub지로 이런게 있어 sub지로 sub지로가 뭡니까 영화죠 영화 submarine 하면 그러면 잠수함이죠 잠수함 그니까 sub이 무슨 뜻이다 무슨 접두어다 under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sub이 붙어있으면 submarine 잠수함 sub지로 영하 그니까 standard가 기준이고 substandard이니까 기준이하의 라는 뜻입니다 failure level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failure level walk failing walk sub지로 지금 substandard가 지금 앞에 나왔던 단어로 뭐랑 치료하면서 있다 failing failing 기준이하의 만약 선생님들이 노런거 accept failing work 됐습니까 기준이하의 작업을 더이상 받아주지 노런거 하면 더이상 안한다죠 학생들이 with less submitted 뭐 여기서 substandard 워크죠 그래서 학생들이 더이상 뭐하지 않을 것이다 기준이하의 어떤 숙제 과업을 과제를 뭐하지 않을 것이다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들이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내겠어요 됐습니까 당연한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기준이하의 뭐였더라 substandard 였구요 더이상 뭐뭐하지 않는다가 노런거 동사원형이었죠 노런거 accep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다 를 think 말고 뭐 썼습니까 추론사자란 뜻에 reason을 썼다라는 거 이 문장에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nd with appropriate support they believe students will continue to work until their performance is satisfactory 됐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다면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with appropriate 적절한 지원이죠 appropriate appropriate 는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들이 자 appropriate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이 동의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appropriate 이런 뜻이구요 자 같은 말 suitable suitable 바라두세 suitable suitable 됐습니까 suitable 그 다음에 acceptable 도 있습니다 acceptable take 는 아니구요 여기에 appropriate suitable fit 이라든지 글씨가 안보이네 suitable fit 또는 proper 같은거 proper 적절한 적당한 suitable 그 다음에 inappropriate 하면 부적절한 이란 뜻이겠죠 인이 붙어서 반대말 됩니다 됐습니까 appropriate 알아두시구요 중요한 단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대인은 teachers 계속 잡아왔습니다 teachers believe 선생님들이 믿고 있습니다 still will continue to work 학생들이 계속 열심히 노력할거라고 until their performance is satisfactory 뭐 satisfactory는 위에 나온 단어로서 치환한다면 acceptable 이죠 그들의 수행평가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그들의 수행평가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만족스러운 이란 뜻이었죠 빨리빨리 안 불러와 지네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그래서 acceptable 바로 나오네요 unsatisfactory 그리고요 불만족스러운 그렇습니까 엑셀을 응용하니까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뜻이랑 같은말 반대말 막 찾아두더라 매크로 프로그래밍하면 이런거 할 수 있거든요 주워왔어 내가 프로그래밍할 능력이 안 돼서 오케이 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얘는 뭐 어 일단 뭐 문법적인 거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제발 이걸 우리말로도 여러번 읽어보라 했어요 자 글의 순서가 글의 요지파악이니까 뭐 글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자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rather than을 쓸 줄 아느냐 rather than을 해석할 줄 아느냐 가 중요해요 됐습니까 자 누누이 얘기지만 rather than 뒤에 있는 건 이 사람이 중요하게 얘기하는게 아니야 왜냐하면 보통 rather than의 형태는 뭐기 때문에 A rather than B 이기 때문입니다 A 말이야 A B 말고 근데 지금 일반적인 A rather than B를 쓴게 아니고 rather than B 쉼표 A 라는 구조를 쓴 거야 B 라기 보다는 A 말이야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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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생님이 B라고 불리는 강조받지 않은 부분에 보면 뭐 punish 됐습니까 일단 가장 부정적인 단어 punish 가 보이죠 또 를 안쪽으로 를 를 더 또는 로 보다 to give great effort in the future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지 라는 뭐를 품고서 희망을 품고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기보다는 teachers can better motivate students by considering consider a as be 써서 그들이 학생들이 한 일을 아 덜 됐네 덜 됐구나 덜 됐으니까 뭐 어 추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해 리콰이어가 왜 꼬라지로 생겼냐고 하면 예 컨시더링 하면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 바이 컨시더링 바이 리콰이어링 바이가 생략돼서 다른 형태는 안됩니다 그니까 바이 두잉이 두번 왁주 엔드를 기준으로 그래서 뭐 함으로써 그리고 뭐 함으로써 입니다 그러니까 여김으로써 요구함으로써 배러 모티베이트 할 수 있다 어 니들 일이 너 니들이 과제가 덜 끝났구나 어 좀더 더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얘기구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형태는 빼박 안됩니다 전치사 뒤에 ing죠 그래서 리콰이어는 생긴 형태 주의하셔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은 특별한 거 없구요 뭐 레코드 레코드가 기록을 남기다가 마크의 뜻입니다 마크 앞에 나왔던 단어로 마크가 있죠 마크 마크 스튜던트 그레이드 에즈 abc 그러니까 마크 레코드 레코드를 기록해 두는 이런 느낌이구요 마크는 표시를 하는 이런 느낌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 리콰이어드 투두 에 겠습니다 슈드두 머스트 두 니드 투두 해부 투두 대신에 이제 비 리콰이어드 투두 뭐뭐 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니까 해야만 된다란 뜻으로 통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인 오롤 투 브링은 많이 겠습니까 인 오롤 투 브링이니까 뭐 여기에 브링을 알맞은 형태로 하면 뭐 투 브링 이라든지 이런게 되지 ing 형이나 뭐 브로우트라든지 원형이라 이런 것들은 안됩니다 뭐 프링 에이 업투비 에이를 비수 중까지 데리고 달았던 억셉터 뭐 세티스 팩토리 레벨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였구요 그럼 디스 팔레시는 학생들에게 어 도랬구나 라고 하는거 그렇습니까 도랬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이라 했어요 아이 레벨 받은 학생들이 에디션만 워크 해야만 돼 라고 하는 정책 됐습니까 is based on the belief 어떤 믿음 신념에 근거하는데 어떤 신념이냐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거죠 그쵸 못하는 학생들이 어 못하거나 또는 어 뭐 망한 망한 수준의 워크를 썸에 한 한다라는 거 대부분 어때 학생들이 뭐 하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들이 뭐 해주기 때문에 받아는 주기 때문에 받아주기 때문에 애들이 잘하려고 한다 그냥 이 정도 수준 내고 치운다 이 정도 수준 내고 치우는 길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벨을 올린 생각은 안하고 어 선생님 그래도 받아주네 숙제 했다 숙제 끝 이러다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한다 해서 생각한다 만약 선생님 지칭찾기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데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스튜던츠인지 티처인지 다음주 가르치는 데이가 다른 것들을 해석을 통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브 스탠다드 워크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은 사람은 스튜던츠야 티처즈야 티처즈죠 만약 선생님들이 더 이상 페일리어 레벨의 워크를 서브 스탠다드 레벨의 워크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면 스튜던츠 윌리어 서브 스탠다드 워크를 더 이상 기준 이하의 학업을 과제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그냥 놔두지 말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는 적절하게 서포트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방치만 하는게 아니고 with appropriate support 적절한 어떤 서포트가 있으면 그러면 teachers believe students will continue to work until their performance is satisfactory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도 예상되냐면요 satisfactory가 맞냐 아니면 satisfactory의 반대말이 맞냐 이런 것도 맞나 어휘 선택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이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요지 파악이 아니라 어 여기에 이런 failure 같은게 이런게 들어갈 자리에 successful 같은 반대되는 말도 있죠 banier 됐습니까 뭐 failing에 banier 같은 걸 넣어놓고 그 다음에 complete가 아니고 뭐 이 자리에 complete가 맞냐 incomplete가 맞냐 이 문제는 뭐가 예상되냐면요 banier를 많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banier 반대되는 말 그리고 이 자리에 실패라는 의미의 말이 맞는지 성공적인 이라는 의미의 말이 맞는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변형 문제가 나온다면 아까 전에 나왔던 뭐 그 중에서 뭐 요런 부분들 반대되는 어휘로 바꿔놓고 맞냐 틀렸냐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구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여기에 substandard의 반대말 한번 볼까 substandard가 기준이하의란 뜻이었으니까 반대말은 안내해 나오려나 substandard 같은게 substandard 같은 건 안나오겠다 조금 어려운 단어라서 이렇게 자랄까 대쉬가 있는 단어는 잘 안나오더라고 음 네이버서 전체 해볼까 이차 표준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위에 반이요 아 이거 이건 알아둬야겠다 자 인 에디킷 섭스탠다드에 같은 말입니다 인 에디킷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섭스탠다드 자리에 인 에디킷이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 근데 에디킷이 여기에 im 빼고 에디킷이 들어가면 반대말입니다 적절한 입니 적절한 에디킷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억셉터블은 되겠죠 하지만 억셉터블은 안 될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란 뜻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다음에 imperfect 같은 단어는 여러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거야 perfect가 완전한인데 거기에 im 붙으면 반대말 들인 거니까 불완전한 거죠 imperfect 불완전한 뭐 poor 같은 단어는 쉽게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뭐 low quality low grade 그 다음에 여러분도 고 1이니까 뭐 unsatisfactory도 satisfactory를 하면 될 거고요 disappointing은 중학교 단어니까 실망스러운 이란 뜻이죠 disappointing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좋은 거하고 잘한 거하고 못한 거에 관련된 어휘들을 쭉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그래서 나는 이거 같은 경우에 문제를 낸다면 어휘 선택을 적절한 어휘 선택을 예상해 봅니다 그렇습니까? 적절한 어휘가 뭐가 맞느냐라는 거 선생님이 찝어줄 수가 없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단어를 얼마나 누가 열심히 하느냐 라는 것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휘 잘 챙기시고요 얘는 뭐 그래 순서는 뭐 크게 그래 순서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 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살살이야 살살 주장하는 바가 아니야 앞부분 rather than 다음에 바로 나온대 그 다음에 teachers부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라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문제 요지 파악이니까 요지 파악이니까 센스 있는 친구들 또는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rather than 나왔어 그러면 쉼표 찾고 여기를 딱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해석이 된다면 요지 딱 찾고 됐습니까? 이 문제가 뭐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요지 파악 실제 문제를 보면은 이게 22분이니까 그래서 뭐 학습 평가 결과를 평가 결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잠깐만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습 동기를 떨어뜨린다 아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는 얘기가 뭐가 결과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 결론 맺는 거야 여기 나오죠 그리고 학습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와 됐습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rather than 바로 뒤에 나와요 이게 rather than 뒤에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요지는 아니죠 글 속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니까 여기 추가 부담을 부여하는 것이 뭐한다 긍정적인 거를 효과를 준다고 했는데 이거 학습 부담 가중시키는 건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러니까 얘는 나오는데 답은 아닌 거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예 아닌 거고요 지속적 보상은 지속적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보상해 주라는 얘기가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속적 보상이 학업성취조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건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에서 뭐 계속 담궈 주는 거 있죠 담궈 주는 게 결국에는 안 좋게 한다는 그 내용은 있었죠 그런 글에 어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습 환경에 생성된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나 뭐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 얘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정서적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학생의 과제가 일정 수준으로 해주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런 게 bring up to 할 때 나오죠 bring 뭐 뭐 up to acceptable 레벨이었나? 뭐 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 해준다 motivate encourage 같은 어휘가 중요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13번 주제 파악입니다 요지나 주제나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가 어렵냐 자 이 글은 이렇게 쪼개서 봤더니 중요한 접속부서 먼저 보면 이런 거 보이고 이런 거 보여요 됐습니까? 자 however 같은 게 근데 이제 요령만 피우면 안 좋은 게 however를 여기 어디다 넣을 수도 여기다가 여기 어디다 넣을 수도 있는데 안 넣은 글도 있어 됐습니까? 이런데다가 however 같은 걸 넣을 수 있는데 안 넣는 글이 난이도를 높여놓은 겁니다 보통은 넣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뭐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뒤집히는 일은 없는 거 같아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curiosity makes us much more likely to be You are a tough problem as an interesting challenge to take on 됐습니까? 자 뭐 curiosity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likely to do 아시죠? likely to do likely to do likely to 뒤에 동사 운영하면 더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할 것 같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ugh는 difficult의 뜻입니다 difficult, tough 그 다음에 사용된 규정과 view asb 입니다 view asb a를 b라고 여긴다 라고 여러분들 만나 consider asb, regard asb 만나본 적 있죠? 교과서에도 나오죠? regard asb 하면 a를 b라고 여긴다 consider asb, view asb, think asb 그 다음에 형용사 적용법인데 형용사 적용법 중에서 여기 살아있네 살아있네 take on 뭐하다 뭐 착수하다 됐습니까? 맞다 이런 거 맞다 내가 할게 하는 거 take on 맡아서 책임지다 이런 뜻이죠 맞다 책임지다 자, 여기서 첫 단어 curi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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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충 해석이 잘 안되면 curiosity 뭔가 positive 보통 curiosity 같은 단어 있죠 이거 호기심이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수준에 읽기 위해서 curiosity가 뭐 긍정적이던 거야 부정적이던 거야 항상 긍정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이 뭔가 좋은 일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 가능성이 거의 70% 이상이죠 해석해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make a 어떤 어떤 make a 어떤 likely 뭐 여기 b를 붙여서 쓰기 때문에 make a 어떤 뭐 여기에 뭐 much more likely 해서요 훨씬 더 뭐뭐 할 것 같아 보게 할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호기심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든다 보도록 만드는다 말이죠 뭐를 보도록 만든다 힘든 일을 어떻게 보도록 한다? 흥미로운 도전 뭐 할 만한? 한 번 맡아서 해볼 만한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힘든 일도 어 한 번쯤 해볼 만한 흥미로운 도전이야 하도록 여기도록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첫 문장이 호기심이 힘든 일도 흥미롭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호기심이 힘든 일 재미있게 만듦 그렇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중간에 HOWEVER 같은 걸로 안 뒤집히면 이게 답이겠죠 그쵸? 그럼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치고 있다면 일단 이쯤에서 뭐하라 그랬냐면 이쯤에서 얘들을 한 번 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Importance of defensive reaction in a tough situation 그래서 뭐의 뭐 수 뭐야 방어적 반응이죠 방어적 반응의 중요성이라요 방어적 반응 언제 힘든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방어적 반응의 중요성이랍니다 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얘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다음에 Curiosity as the hidden force of positive reframes 자 reframe 프레임은 뭔가 이렇게 딱 틀을 갖추는 게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러면 reframe 했으니까 다시 틀을 갖추는 거니까 어떤 생각의 체계를 다시 마음을 새로 먹거나 뭔가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긍정적인 reframe이죠 긍정적으로 어떤 사고의 틀을 갖추는 거야 그래서 일단 호기심 뭐로써 할 때 해주죠 숨겨진 힘 뭐의 긍정적인 리프레임 자 여기에 리프레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던 거 이런 식으로 바라보던 걸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리프레임이잖아 그쵸? 그쵸?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건 터프한 거를 인트러스팅으로 하는 게 리프레임이겠죠 아 이거 터프 아 힘들어하기 싫어 를 아 이거 재밌는데 한번 해볼까 얘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얘가 정도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ifficulties of cop 아 coping이네요 coping cope하면 극복하다 는 극복하다 cope with cope with overcome 여러분들의 고1 수준에다가 뭐 overcome입니다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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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하다 이겨내라 cope with overcome 극복하다 이겨내라 더욱 얘기하세요 저는 덥나요? 뭐지 에어컨 켜도 졸고 있고 꺼도 졸고 있고 이 놈들아 어 극복하다 어 극복하다 오케이 그러면 difficulties of coping with stress at work 직장에서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어려움이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at work에서 coping with stress의 어려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의 어려움 직장에서 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가 어려운가 그 다음에 potential threats caused by curiosity 그래서 잠재적 위협이죠 잠재적 위협 potential threats 잠재적인 위협 뭐에 의해서 야기되는 호기심에 의해서 야기되는 잠재적 위협 만약에 이 글이 중간에 하우웨버가 나왔고 그러나 호기심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라면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열어두고요 factors that reduce human curiosity 요소죠 요소 요소 요소는 요소인데 뭐하는 인간의 호기심을 reduce 뭐하다 줄이다 인간의 호기심을 줄이는 요소들 사람들이 왜 호기심이 없어지는 걸까 이런 요인들 factors 요소들 요소들 됐습니까 인간의 호기심을 줄이는 요소들 이런 것 때문에 호기심이 줄어들고 있어 됐습니까 첫 문장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됐다면 선택지를 보는 것이 순서라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기다가 해석을 쓰세요 됐습니까 자꾸 다시 보면 시간 낭비기 때문에 그래서 또 힘든 상황에서 방어적 반응의 중요성 힘들 때 뭔가 방어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문장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A stressful meaning with our boss becomes an opportunity to learn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stressful meaning 하면 표정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근데 opportunity to learn 하면 배울 기회니까 이거죠 리프레임 하는거죠 리프레임 네거티블리하게 네거티브 리프레임이 리프레임즈야 아니면 포지티브 리프레임즈야 포지티브한 리프레임즈죠 됐습니까 그니까 누구와의 뭐 사장인 사장 상장 상사 상사와의 stressful meaning이 becomes 된다 an opportunity to learn 뭐 할 기회 배울 기회가 된다 그니까 여기에 보스니까 윗사람이니까 나보다 더 익스피어리언스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아 또 윗사람 만나면 또 잔소리하고 뭐 왜 이렇게 했네 라고 막 그럴 건데 그거를 아 짝나 또 잔소리 짠 뭐라 할텐데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 배울 기회다 됐습니까 이게 다 뭐가 있기 때문이다 curiosity 가 있기 때문에 호기심 저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까 라는 호기심이 있으면 배울 기회로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 nervous first date becomes an exciting night out with a new person 그래서 긴장되는 첫 데이트죠 여기 긴장되는 첫 데이트 안 좋은 표정이죠 그쵸 근데 exciting night out 긍정적이죠 그니까 새로운 사람과의 아주 신나는 밤이 된다 a colander becomes a hat 그래서 이거 주방 colander 하면 이게 그 뭐야 그 엄마들 뭐 국물 요리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에요 colander 이렇게 채 뜰채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갑자기 뜬금없긴 하지만 이거 아이들이 할만한 장난이죠 그쵸 주방용품 같은 거 가지고 아 이거 모자다 이러면서 하는 거 그렇습니까 colander 들고 머리에 뭐 이렇게 접시 냄비 같은 거 머리 뒤집어 쓰는 거 아이들이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아이들이 이런 짓을 왜 합니까 큐리어시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그냥 요리기구를 뭔가 다른 용도 이것도 또 뭐 리프레임 하는 거잖아 포지티브한 것 까지는 모르겠지만 리프레임 하는 거죠 생각의 사고의 틀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접속부사는 기껏해야 이번에 이쯤에 했으면은 이쯤 됐으면 여기서 뒤집힌 적 한번도 없구요 그쵸 그 다음에 접속부사 두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인제너럴이고 하나는 인팩트야 그쵸 그럼 아까 내가 선택했던 답이 정답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인제너럴의 뜻은 뭐하고 같은 말이다 usually 하고 같아요 usually 일반적으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재확인까지 지금까지 인제너럴이 나오면 뭐냐 지금까지 어떤 디테일한 걸 뭐 시킬 때 일반화 시킬 때 결론 내릴 때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뭔가 예를 몇 가지 듣고 있잖아 그쵸 그 단 다음에 인제너럴이 나오면 지금까지 나온 걸 뭐 할 때 쓰는 거다 일반화 일반화란 그건 뭐 뭐에 이를 때 결론에 이를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인팩트는 뭐냐 결론을 뭐 할 때 쓸 예정이 예정이 뻔하냐면 결론을 강화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좀 더 자신이 내린 결론을 인팩트 사실은 이런 거야 됐습니까 인팩트 때문에 뒤집힐 때도 있어 이런 줄 알았지 인팩트 이런 거야 뒤집힐 때도 있어 근데 얘는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여요 그리 됐습니까 인팩트가 자 여러분 조심해 인팩트가 가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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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처럼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워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씩 자 그러면 인제너럴 모티베이트 또 나와 같은 말이 뭐라 했지 인커리지라 했었어 모티베이트 같은 단어 여러분들 동의 한번 정의해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티베이트 같은 경우에 인스파이어 인스파이어만 있는 게 아니고 인커리지도 있다 했어요 인커리지 인스파이어 인커리지 동기를 주다 북돋아 주다 이런 뜻이고요 뭐 사용하는 구조가 거의 똑같아 인스파이어 instruction encourage 인준 Tejal A2 assung 이런 것들로 많이 쓰이고요 반대말은 discourage겠죠 지스커리지 낙담 시키다 discourage 살 capacidad 뭐 어 호기심이 북돋아준대요 동기후발 시킨대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구조가 나오겠죠 롯티베이트 에이 투두 그래서 우리가 뭐하도록 바라보도록 무엇을 바라보도록 스트레스 스트레스 또 나와서 뷰 에이 에즈 비 됐습니까 a 를 비로 여기다 리가드 꼭 알아두세요 보이면 알아둬야 될다면 리가드 에이에즈 비 자 스트레스 풀 부정적이죠 근데 리프레임 하면 부정적인게 긍정적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렛어덴 나왔어 그럼 어느쪽거 강조 얘를 강조한다 했죠 a 렛어덴 비로 했어 챌린지 도전이란 뜻이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threat 위협이란 뜻이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그니까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해석해보면 일반적으로 호기심이 동기를 유발하는데 누가 모아도 우리가 보도록 뭐를 바라보도록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뭐로써 도전으로 바라보도록 한대요 뭐라기 보다는 위협으로 보기 보다는 됐습니까 아 자 스트레스 풀이란 단어 스트레스 풀 챌린지 야 스트레스 풀 스트레스 야 얘랑 어울리죠 그쵸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서 레더덴 을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이제 됐습니까 레더덴 이 지금 중요해 보여요 지금 연달아서 계속해서 레더덴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꼬라지 냐 하면요 여기에 챌린지스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도전은 도전인데 뭐 할만한 뭐 할 뭐 뭐 하기 위한 대화를 나눠보기 위한 도전이죠 뭐에 대한 어려움이죠 어려움들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근데 요런 말 붙였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이죠 더 개방적으로 탁 터놓고 탁 터놓고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기회래요 내 어려움을 털어놓을 만한 기회로 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투가 왜 붙었냐 하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투톡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챌린지스를 꾸며주는 투 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이야 그래서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할 기회 투톡 오바 디피컬티에서 할 기회고 또 투 트라이 뉴 어프로치즈 투 솔브 프라블럼즈 그래서 문제 해결을 향해 가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해 볼 기회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보이는데요 뭐가 보이냐면 이 솔브가 왜 입고라지냐 하면 보통 투 뒤에 솔브의 형태로 오는 거 많이 봤죠 근데 지금 이게 어프로치 투 해서 이 투가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뭐의 투다 이거 전치사의 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해결로 가는 접근 이란 뜻이란 말이야 이거 투스쿨 할 때 투지 원트 투고 할 때 투가 아니란 말이야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동사는 자 이 솔브의 형태 선생님 생각할 때 금호요 같은 경우에 오가지고 분명히 문제는 낼 것 같아 전치사의 투입니다 솔브의 형태는 이거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건 뭐 할 때 이미 만난 본 적이 있냐면요 이런 투에 대해서 자 이 문장 틀렸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됐습니까 이 문장은 틀렸고 그 다음에 뭐 이 문장은 맞았고 지금 뭐 땜에 그러냐 하면 여기에 요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쓰겠죠 이거 말고 이거 하지 뭐 자 뭡니까 이 문장은 델 위에 있는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까 단 맞는 문장입니다 이 오븐이 뭐 한다 사용되어 진단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오븐은 딴 거 아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다 난 얘기죠 그쵸 근데 이 문장은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데 틀렸냐면요 나는 피자 만드는데 익숙하다 이거 그쵸 그래서 이때 유즈드가 이 유즈드하고 이 유즈드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자 얘는 유즈의 pp형인거죠 그니까 사용하다의 입장밖에는 어떤 시니까 오븐이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는 거야 사용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뒤에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여기 뭘 쓸 수 있는 투냐면 이거 쓸 수 있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지금 유즈드가 유즈의 pp형일 수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했습니까 익숙해진 이란 뜻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뭐에 익숙해지다는 비유즈드 투고 이 투가 투구정사의 투가 아니고 전치사의 투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익숙하다 뭐하는 것에게 피자 만드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그니까 이 투하고 그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녀석이듯이 지금 얘하고 얘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얘는 투구정사의 투니까 뒤에 투구정사의 특징이 뒤에 동사고정 오는 거니까 이게 맞단 말이야 근데 이 문장은 전치사의 투이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피자 만드는 것 다시 말해 나는 그것에 익숙하다 됐습니까 이런 거 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었더라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었더라 유스트가 조동사로 쓰이면 옛날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야 여기에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생겼된 말은 있듯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유스트가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니까 여기에 호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무슨 시제 없다고 그러고 있어 현재 시제 없다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할 때 전치사의 투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요렇게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어프로치가 접근 접근이란 뜻이죠 접근 그러면 뒤에 투 를 붙여서 뭐 어프로치 투 스쿨처럼 학교로의 접근 여기에 지금 문제 해결으로의 접근이란 말이잖아 문제 해결에게로 가는 접근이니까 이 투 뒤에는 솔브가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형태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호기심이 뭐한다 우리를 보도록 동기후발 한대요 뭐를 보도록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부정적이죠 근데 챌린지즈 자 얘는 지금 빼버리는 게 정말 좋아 그래서 이 투 부정사를 바로 챌린지즈 뒤에 붙여서 여기도 그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챌린지즈를 꾸며주는 아주 긴 형용사적 덩어리가 투 부정사의 형용사 투두에 형태 쓴 거야 그니까 가만 보면 여기 뒤에 투 뒤에 동사원형이고 또 투 뒤에 동사원형인데 여기는 투 뒤에 아이엔지야 여기에 투 토크 했죠 여기에 투 트라이 했죠 근데 여기는 투 솔브가 아니란 말이야 어프로치 투기 때문에 뭐뭐로의 접근 이거 뭐 시험 문제 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이번에 전체 사회 투인지 투 부정사회 투인지 학생들이 구분할 줄 아는지 한번 시험 문제 내보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도전은 도전인데 어떤 도전 더 개방 마음을 툭 터놓고 뭘 어플리하게 어려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문제 해결로 가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해볼 기회로 뭐하게 해준다 바라보도록 호기심이 이런 역할 호기심의 역할이야 이 문장은 정리하면 호기심의 역할은 짱 나는 거를 어떠토록 만든다?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 터놓고 얘기해볼 기회와 새로운 해결방법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법을 시도해볼 그런 기회로써 도전으로써 바라보게 한다 자 그러고 나서 임팩트가 뒤집을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그랬어 내용에 따라서 임팩트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비어소시에이트윗이네요 비어소시에이트윗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 같은 말이 비릴레이티드투네 그쵸? 자 비 아 비릴레이티드투나 왔구나 비릴레이티드투 있죠? 그것도 투가 전시사의 투야 뭐뭐 아까 앞에서 비릴레이티드투 만난 적이 있는데 뭐뭐에게 관련이 있다기 때문에 그것도 비 릴레이티드투 다음에 동사를 넣고 싶으면 ing 형태로 와야됩니다 뭐 이런거야 뭐 피자 만드는 것은 자꾸 피자 만드는 얘기를 하네? 배고픈가? 독서하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거 하고 싶으면 reading books is related to solving problems 됐습니까? 자 그니까 지금 호기심과 뭔가 연관되어 있대요 뭐에게 연관되어 있냐 A less defensive reaction 그니까 덜 어떤 덜 방어적인 반응 뭐에 대한 이 투 도 또 스트레스 이 전시사의 투입니다 뒤에서 그래서 명사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호기심은 덜 방어적인 반응 방어적인 반응 방어적인 반응 사람이 방어적이 되면 어떡해 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수업할 때 야 막 물어봐 야 이거 뜻 뭐야 이거 뜻 뭐야 이러면 방어적인 사람은 뭐야 대답 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니까 뭔가 안 하려고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니까 근데 거기에 less라는 단어를 넣었어 이거 시험문제 예상되는 게 많이 나오는 거 여기에 less가 맞냐 more가 맞냐 진짜 많이 냅니다 이거 됐습니까? 자 호기심이 긍정적 영향 주겠어 부정적 영향 주겠어 긍정적 영향 주겠죠 그러면 defensive reaction to stress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적 반응은 긍정적인 행동이야 부정적 행동이야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 부정적인 거죠 그니까 거기다가 뭘 넣어야 돼 less를 넣어줘야지 더 방어적인 more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more가 맞냐 less가 맞냐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그니까 덜 방어적 반응이 돼야 되겠죠 그니까 지금 뭐야 이 긍정적인 호기심이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더 더 뭐 더 방어적인 거겠어 덜 방어적인 거겠어 자 defensive 하면 openly하고 반대만이 되는 거죠 느낌상 openly 열어놓는 거고 defensive는 막는 거잖아 방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nd as a result 나왔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니까 앞에 게 호기심이 스트레스에 대한 to stress에 대한 덜 방어적인 어떤 반응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그 결과 less aggression less aggression aggression 하면 공격성이죠 공격성 when we responded to irritation 그래서 덜 공격성이래요 그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뭐가 큐리어시티 큐리어시티 이즈 어소시에이티드 위치 생각했어 and 라는 병렬 구조를 사이에 두고 큐리어시티 이즈 어소시에이티드 with less aggression 그래서 호기심은 뭐랑 연관이 있다 덜 공격적인 것과도 연결이 있대요 when we responded to irritation 이리테이션 하면 이리테이션은 annoyance죠 ens인지 ans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짜증이란 뜻입니다 annoyance 짜증 공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리테이트 짜증나다 따게 하다구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은 annoyance annoyance 이리테이션 너도 안나오냐 아 수준이 별론데 이게 나라나 모르겠다 아 얘를 선택해야 되나 스펠링 틀렸네 anc 아까 annoyance 그니까 자 nuisance 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짜증이란 뜻으로 annoyance nuis 뭐 발음이 좀 어렵던데 inflammation 까지는 필요 없지만 nuisnc nuisance annoyance nuisance 그 다음에 이제 반대말은 comlis입니다 comlis 침착함이죠 침착함 comlis annoyance listens listens 그 다음에 얘는 스펠링 틀렸죠 anc 이었어요 anc 이거 스펠링이 좀 헷갈리는데 짜증이란 단어 알아주시구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짜증에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가 짜증이 날 거 반응할 때 덜 뭐 하도록 덜 공격적이 되겠는데요 덜 공격적이 누구 덕분에 누가 그런 연관이 있다 호기심이 그런데 연관이 있다 그니까 뭐야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less defensive reaction 하는 거 덜 방어적 행동하는 거 좋은 거죠 positive reframe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뭐에 대해서 when we respond to irritation 우리가 짜증에 대해서 반응할 때 짜증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 때 less aggression 덜 공격적이 되는 거 어떤 애들 보면 좀 짜증 난다고 막 방문 걷어 차고 막 책 집어 던지고 이런 것들 안 좋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구요 뭐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거는 일단 얘도 음 크게 뒤집히지를 한번도 뒤집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제 파악 문제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음 음 근데 뭐 여기에 어휘 같은 것들 뭐 어휘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여기에서는 approach to 그러면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approach to 뒤에 얘가 뭐뭐에 대한 접근 이란 뜻인데 여기에 이번에는 계속해서 to 동사원형 to 동사원형 쭉 나오는데 얘는 지금 이 형태가 올 수밖에 없다 해서 to solv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얘는 뭐 어떤 식으로든 시험 문제 내고 싶어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리액션 2 할 때 이것도 또 2부정사의 2입니다 여기다가 뭐 리액션 2 뭐 만약에 b를 아 요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인데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한 반응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한 반응 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다가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주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하고 싶으면 일단 얘가 성태가 스트레스드 되겠죠 그쵸 그러면 스트레스 받다가 비 스트레스죠 근데 여기다가 to be stressed 하면 안 됩니다 이 to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being stressed 이렇게 돼야 돼요 리액션 2 being stressed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이 돼야 되니까 스트레스 대신 여러분들 뭐 금호효과 같은 경우에 그런 시험 문제 전문에 냈더만 보니까 to being stressed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리액션 2 being stressed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해서 덜 그 다음에 뭐 less냐 more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less defensive 이게 부정적 단어야 defensive reaction 마찬가지로 aggression 공격성이니까 부정적 단어야 그러니까 누그러뜨려줘야 되겠죠 더 심하게 more를 넣는 게 아니고 이른보다 less 같은 게 들어간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 수업할 때는 제발 단어 좀 해놓고 오세요 단어 설명하다가 다 끝나버리면 안되겠죠 수고도 하셨습니다 크흠